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써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 지난 8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물론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요. 제 앞날 축복해주세요. 주인님, 성에서 마차가 왔습니다. 아가씨를 맞이하러 왔다고 하던데요? 나를 성으로?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저희는 아가씨를 성으로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서 마차에 오르시죠. 레이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여기는 국왕 폐하께서 계신 본 궁이 아닌지요. 대체 어느 분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건가요? 그대를 궁으로 부른 것은 짐이요. 폐하... 이렇게 그대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 있겠소. 처음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였건만. 지금은 엠브리오 최고의 미인으로 성장했으니 말이요. 폐하께서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이 나라는 짐과 왕비, 이 두 사람이 함께 다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오. 왕비는 오랜 세월 내 부족한 점을 채워둔 최고의 동반자였으니. 허나 이제 왕비는 신의 품으로 떠나고 엠브리오 전체가 그 빈자리를 슬퍼하고 있소. 그대 같은 이가 이 엠브리오의 새 국모가 되어준다면 모든 이에게 큰 복이 될 것이오. 짐의 새로운 왕비가 되어 함께 엠브리오를 이끌어가지 않겠소. 허나 그대는 젊고 짐은 노쇠하였으니 그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소. 그대는 짐을 어찌 생각하는가? 폐하... 저는 폐하께서 바라신다면 기꺼이 폐하의 역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마 지금 짐을 선택하겠다는 말인가? 오랜 세월을 이겨낸 폐하의 중호함이 제 마음을 흔들어놨습니다. 이제는 제가 폐하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왕의 간청을 받아 아가씨는 엠브리오 왕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다. 왕비는 단지 아름답고 요영한 것만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왕비란 언제나 왕의 곁을 지키는 한 국가의 상징이자 어머니. 엠브리오 왕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렇기에 왕비에게는 그 자리에 걸맞은 기품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아가씨만큼 왕비의 자리가 어울리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천상계의 기품과 나이에 걸맞지 않은 강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백성들은 새 왕비가 된 아가씨를 열렬히 환영했으며 젊은 왕비의 기품과 유능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버님! 한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